구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마스터 네임 서버를 구축할텐데요. 마스터 네임 서버는 자기 자신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되요. 아까 캐싱 전용 네임 서버는 자기가 관리하는 애들은 없고, 누가 물어보면 외부에 나가서 알아다만 주는 애였는데 이번에 마스터 네임 서버는 자기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들이 있는게 마스터 네임 서버라고 보시면 되요. 앞에 그림을 보죠. 여기 보시면 .com 네임 서버가 바로 마스터 네임 서버의 대표적인 개념이죠. 얘는 네이트 회사에서 네임 서버를 자기가 만드는거에요. 웹서버, ftp, 메일 서버도 같이 만들겠죠. 만들면 얘네들을 관리하는 서버가 바로 네이트 닷컴 마스터 네임 서버가 되는거에요. 그러면 얘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 컴퓨터, www.nate.com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물어봐서 얘한테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구축할게요. 존닷컴이라는 도메인을 만들려고 해요. 존닷컴 도메인을 만들고 이 서버 컴퓨터를 존닷컴의 마스터 네임 서버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 서버 컴퓨터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DB에서 여러가지들을 관리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버비를 존닷컴의 ftp서버로 만들거에요. 그럼 이 이름은 뭘까요? ftp.john.com이 되겠죠. 이 컴퓨터를. 그리고 이 서버 컴퓨터는 웹서버를 겸용할게요. 이거 사실은 분리하면 좋은데 지금 컴퓨터가 너무 없으니까, 이 서버 컴퓨터가 마스터 네임 서버도 하지만 웹서버도 해도 되거든요. 그럼 얘를 웹서버로 만들면, 얘는 뭐죠? www.john.com 하면 이 서버 컴퓨터, 이 컴퓨터의 IP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버 컴퓨터는 지금 겸용이 되는거죠. 마스터 네임 서버 겸 웹서버, 이 두가지 기능을 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할거에요. 클라이언트에서, 얘가 지금 우리 앞에서 캐싱 전용 네임 서버를 했으니까 그 기능도 한다면, 얘가 얘한테 물어보는거에요. www.nate.com을 물어보면, 얘가 자기 DB를 뒤져봐요. 근데 네이트 닷컴에 대한건 없죠. 그러면 웹으로 나가요. 나가서, 어디죠? 루트 네임 서버, 컴 네임 서버, 그리고 네이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IP를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는걸 한다고, 이거는 앞에서 했었구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얘가 www.john.com을 물어보는거에요. 그럼 얘가 쭉 들어가서, 자기 DB를 뒤지는데, 이건 자기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www.john.com의 IP를 이렇게 알려줘서, 얘가 이제 글로 접속이 되는거죠. 다시 한번, ftp 할까요? ftp.john.com을 얘한테 의뢰를 하면, 얘가 나가기 전에 자기 DB를 뒤져봐요. 그래서 어? 얘는 있잖아요. ftp.john.com은 내꺼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 알고있어 해서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여기로 접속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외국 컴퓨터라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실제 상황이면은, 이 컴퓨터의 IP 있죠. 이게 어떤 컴퓨터에요? john.com의 마스터 네임 서버죠. 이 IP를 컴 네임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등록 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등록 대행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행을 대체했는데, 뭐 1년에 몇만원을 안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john.com에 대한 컴 네임 서버가 정보가 한 줄 등록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인터넷상에, 이건 뭐 아프리카에 어떤 건 또 관계 없어요. 얘가 www.john.com을 검색할 때 인터넷을 타고, 누구한테 맨 먼저 물어봐요. 루트 네임 서버 물어봐요. 그러나 얘한테 컴 네임 서버 물어보는데, 컴 네임 서버가 john.com이 자기가 관리하는 애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소를 가지고 쭉 이루어와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john.com의 마스터 네임 서버니까. 그럼 john.com이 자기꺼 있죠? 1916.100번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럼 얘는 결국, john.com 네임 서버에 의해서, www.john.com의 IP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접속하면 되는 거죠. 이런 작업하는게, 전반적인 네임 서버. 마스터 네임 서버의 흐름인데, 우리는 지금 진짜로 도메인은 등록하지 않을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인터넷상의 컴퓨터가 접속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짜라면, 여러분이 이 컴퓨터, 실제로는 공인 IP 있는 컴퓨터를 만들고, 여기에 등록만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에서도 여러분, 웹서버나 FTP 서버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스터 네임 서버의 구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할게요. john.com에 대해서 마스터 네임 서버 하고, 웹서버와 FTP 서버도, 얘는 FTP 서버, 얘는 웹서버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이 그림 보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림을 잘 보시고, 옆에 살짝 두고요. 서버 컴퓨터는 앞에서 설치했던 기능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할게요. 서버 컴퓨터에서 앞에서 설치를 했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캐싱 영역 네임 서버는 작동을 하고 있고, 얘를 지금 웹서버로 만들게요. 간단한 웹서버로. 그래서 웹서버는 rpm-qa-httpd거든요. 깔려 있는지 보고 안 깔려 있네요. 그럼 얘를 설치하면 되죠. dnf-by-installer. httpd를 설치하죠.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를 간단히 만들고, 서비스 시작하고요. 잠깐 준비해놓죠. 웹서버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장에서 따로 배우게 되고, 지금은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하기 위한 거죠. 이 www를 등록하기 위해서. 시작할까요. 시스템 ct를 스타트로, httpd를 시작해서 웹서버를 작동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포트를 열어줘야겠죠. firewall-config 영구적으로 해서, 퍼블릭에서 웹서버를 http로 할까요. http랑 https의 두 개를 체크해서 firewall-block. 웹서버도 이제 허용을 하게 됐죠. 간단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죠. gedit로 홈페이지는 파일, www-html-index.html를 하나 만들게요. 얘가 웹서버의 홈페이지입니다. 초기 홈페이지죠.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h1, 이거 안하셔도 되고. 센토스 웹서버입니다. 이게 뜨면,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적당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웹서버는 구축을 아주 간단하게 완료했고요. 서버비는 ftp서버로 만들죠. 서버비가 켜놨으니까. ftp서버도 역시 dnf-y install로 vsftp로 설치하죠. 역시 ftp서버도 다른 장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간단히 설치했고요. 얘도 방화병료를 해야겠죠. fire-command로 해야겠죠.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다시 cmd하고, permanent를 쓰면 영구적으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add 서비스를 ftp하면. 글자 틀렸죠. 서비스죠. 이렇게 하면 ftp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트를 열어놓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fire-command를 리로드 해야 돼요. fire-command를 리로드하면, 방금 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좀 기억해놓으세요. command 상에서 방화병포트 여는 방식. 이러면 welcome 메시지 하나 만들게요. 확인하기 위해서, cd-fire-mitte-ftp 여기가세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vi로 welcome 할게요. welcome.msg에서 환영 메시지를 적당히 넣으려고 해요. 샵 적당히 쓰시고, welcome. 적당히. message-linux-ftp-server. 적당히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적당량을 채웠고요. 이제 설정 파일인 vi로 etc 밑에 vsftpd 밑에 vsftpd.conf 이 파일을 열어서 방금 만든 welcome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nsert하고, 맨 위에 간단하게 banner file라고 하죠. banner file equal bar 밑에 ftp 밑에 welcome이었죠. welcome.msg 이러면 처음에 ftp가 접속되면, 여기 있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우리 ftp-server를 시작할게요. systemctl restart vsftpd에서 ftp-server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ftp-server 만든 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배우는 건 다른 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였냐면, 지금 여기 웹서버로 만들었어요. 얘를 웹서버로 만들고, 얘를 ftp-server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 서버 컴퓨터를 뭘요? master name 서버로 설정하면 되는데, 어떤 도메인? 존닷컴이라는 도메인으로 설정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존닷컴이라는 걸 아마 누군가 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설네트워크니까 이걸 써도 관계없겠죠? 사실 네이버, 다음 이런 걸 써도 관계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고, 어차피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존닷컴을 도메인을 샀다고 가정하고, 이 서버 컴퓨터를 존닷컴의 master name 서버로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버 컴퓨터 가세요. 자, 우리 vi로 etc 밑에 named.conf 볼까요? named.conf 이 파일을 설정을 좀 해줄게요. 자, 맨 아로로 내려서요. 맨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append 해서요. 교재 보시면 513페이지 있는 걸 적어줄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직접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용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문법을 그대로 쓰시고 이 도메인 존닷컴에 대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중이에요. 존닷컴과 파일이 존닷컴.tv. 이 파일 안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설정하겠다. 이 파일이 바로 이걸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 전체,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의 의미는 이 존닷컴은 이 서버를 존닷컴 master name 서버로 할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 파일 안에 써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됐나요? 저장하고 빠질까요? wq에서 저장하고 빠지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그 파일을 설정하겠죠. 그럼 cd-bar 밑에 named, 이 폴더에 있었어요. 그래서 ls 보면 우리가 원하는 존닷컴이 없거든요. 그래서 touch로 존닷컴.tv 파일을 빈 걸 만들고요. 이것을 이제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돼요. 내용은 515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적어줄게요. 지금 이 내용을 적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name 서버 문법을 좀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515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적었는데요. 이 위에 것은 거의 약속된 것들이니까 그냥 거의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핵심이 이 두 줄이에요. 이 두 줄 보시면 이 두 줄 내용이죠. 얘가 뭐냐면, www.john.com을 물어보면 이 IP를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고, ftp.john.com을 물어보면 이 IP를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만 안 틀리게 잘 적으신 다음에 자, 저장하고 빠질까요?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이것까지 잘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 문법 설정 파일에 글자를 좀 바꿨죠? 글자가 사실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named.conf 파일에 대해서 문법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 아무 메시지 없으며 문법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설정한 존.com.tv 이 파일에 문법이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 named.checkzone이에요. checkzone 하고 존.com 이 도메인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어떤 파일? 존.com.tv 파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라. 이렇게 되면, ok 나오면 문법상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글자가 틀렸거나 했으면, 문법상 어디가 틀렸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설정 파일까지 다 됐으면, 네임 서버를 다시 재시작해야겠죠. 자, systemctl로 restart named 하면 restart named 하면 네임 서버를 재시작하게 됩니다. 대개는 아무 메시지 없으면 잘 시작이 된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status로 확인하시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방화벽에서 네임 서버에 대한 방화벽은 이미 앞 실습에서 열었으니까 또 안 해도 되겠죠. 자, 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얘에 대해서 이거 구축하고 얘를 웹서버 겸 네임 서버 구축했고 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만 얘랑 reserve.conf 바꿔서 한번 접속하는 테스트를 해보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바꿔놨는데 확인해 봐야겠죠. 터미널 열어서 자, catetc 밑에 reserve.conf가 100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얘를 현재 설정이 될까요?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얘가 네이트닷컴 같은 걸 해볼까요? 얘가 아깐 되긴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한빛.co.kr 같은 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들어가면 얘가 한빛을 물어보면 얘가 모르는 건 나가서 알아다가 알려주겠죠. 한빛.co.kr 자, 그럼 얘가 지금 물어보니까 얘가 몰라요. 모르니까 나가서 알아다가 알려줘서 IP를 아니까 얘가 지금 한빛으로 접속이 된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우리 rank가 뭐죠? ét, ét,地, 좋음.doc.com을 물어볼게요. 어때요? 수진글자 나오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예상해보세요. 얘들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나가기 전에 자기디비를 확인해서 자기디비 있죠. ét, ét, analyze.doc.com이죠? 그거를 IP를 알려준 거죠. 그럼 얘는 IP를 앓았으니까 그 IP에 해당하는 웹서으로 접속을 해서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FTP 접속 해볼게요 웹서버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ftp 접속해 볼게요. ftp도 간단히 먼저 ftp 설치할게요. su-c로 dnf-y install ftp. 아주 간단한걸 ftp 클라이언트입니다.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요 자, 이거 설치되면 ftp 접속해서 아까 서비스 있죠?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설치되면 또 이어서 하죠 ftp가 잘 깔렸어요. 이제 접속해 볼게요. 접속은 ftp에요. ftp하고 ftp.zone.com 이에요 자, 아까 쓰면 웰컴 메시지 나오죠? 그럼 여기서 ftp.zone.com을 접속하려니까 알고 있는 이것이죠. 이걸 알려준거죠. 알려주니까 여기로 오네요. ftp 서버로 접속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ftp 사용법은 모르셔도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접속만 된 것을 확인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 간단하게 접속을 해 볼게요. 똑같은데 윈클라이언트에 아까 띄워놓은 것을 잠깐 보죠 자, 윈클라이언트에서 우리 아까 얘를 다시 dhcp로 했죠. 다시 명령어로 해서 다시 바꿔 볼게요. 명령어는 또 비슷해요. 인터페이스에서 dhcp라고 했죠. 얘를 아까는 dhcp라고 했잖아요. 얘를 static으로 바꿔줍니다. 얘를 지우고 교재는 517페이지 밑에 써있어요. static 192.168.111.100 하면 다시 192.168.111.100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길문이 없지만 윈클라이언트도 얘를 사용하게끔 됐어요. 자, 웹브라이저 띄워서 존닷컴에 들어가 볼까요? 다른 곳은 당연히 들어가 줄 거고 .john.com 들어가시면 됐죠. 똑같이 되고 ftp도 될 거에요. cmd에서 커맨드 창을 열어서 여기서 ftp.john.com 그러면 보이시죠? welcome message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도 얘를 사용해서 master name 서브를 이걸 써서 접속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aster name 서브에 대한 실습을 개념들 통해서 완전히 끝냈고요. 자, 쉬시기 전에 여러분 비타민 퀴즈 9-1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 퀴즈 해보시고 쉬었다가 이해하시죠?